자유의 날 아이고 맹에 입지 않았나 노릇말로 내 꽃 꽃은 이렇게 피어오는데 태풍경고에 비에 아이고 춰보라 14도 겨울날씨에요 세상에 난리났어 오늘 막 락다운 풀린다고 막 뛰쳐나갈까봐 발 묶어놓는건가 아이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다 아우 떠나구가 다 아프네 잘잤나 이 밤에 추워가지고 아이고 정말 길거리야 진짜 하필 오늘 나 나가야되는데 탈출인데 다들 이렇게 여기도 꽃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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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구 오늘 거름도 사야되는데 이렇게 로딩바이올렛 아이고 네네들은 문도 열지 말고 그릇나왔어 꽁꽁 숨어있어야지 아이고 추보라 세상에 뭔일이 이런데 계속 어제까지도 31도 막 추워 뜨거워 죽겠는데 내 다리는 화상이 버는구만 뜨거워가지고 추워 감기 걸릴라 조심조심 나가는게 뭐 급하다고 기분전환 기분전환 오늘은 아 12월 2일까지는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한 사람 체크 한번 해봤던 사람들 아 락다운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각 공공기관이나 큰 사업체는 주사를 맞아야지만 직장 취직할 수가 있고 이제 다닐 수가 있고 카페도 갈 수가 있고 모임도 할 수가 있고 인원제한이 있지만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은 12월 1일까지 나가면 외출하면 안돼 자유를 안돼 5킬로 안에서만 여전히 해야 돼 지켜야돼 아이고 추보라 이게 무슨일이고 진짜 아이고 추보 강풍경보 강풍경보라서 저기 난간에 있는거 꽃 한해를 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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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감기 조심하세요 나 나가야되는데 자유인데 오늘부터 아 추워 아 세상에 참자 참자 참아야지 요거로 눈여겨합니다 아 추워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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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하루 위드코리아 위드코비 위드코비드로 갑니다 위드코리아가 아니라 위드코비드 하늘길도 열리기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구마가 맛있어서 추가 주문 하나, 둘, 세 박스 빵콩, 빵콩도 먹어야 되겠고 귤, 이거 맛있다고 두꺼워가지고 맛이 좀 씨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씨가 없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서 끝물이나 가니까 두 박스 아침부터 손님이 왔어요 근데 밤새 비가 내려서 나는 한 바퀴 돌아 보려고 아, 별일 없었나 비 맞으니까 어젠 30도까지 올라갔는데 비 맞으니까 너희들 잔 괜찮냐 아이고 추보라, 추보추봐요 오늘은 막 13도, 14도가 뭐야 아, 우린 언덕이라서 일리도 좀 더 추워요 여름에는 더 덥고 언덕 맨 위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추보라 이렇게 다람야 별일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 되겠고 아이고 추워 이렇게 우산도 펼쳐져 있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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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제는 어, 마르는 것 같은데? 불빠짐이 안 좋은가? 이 플라스틱같이 너무 이쁜 공부 이게 이게 고사리가 다른 집 가면 요 맨 밤만 하던데 우린 엄청 엄청 크게 끄는데 단풍 들었어 벌써 어이구 이렇게 하면 이쁘네 사진 좀 한 장 이렇게 어우 이뻐 너무너무 이뻐 이렇게 쫙 뺏네 아 이뻐라 정말 웅장해 어떻게 저렇게 펴 나올 수가 있지? 아 참 고생한 보람이 있네 겨울 온다고 75불짜리 10불에 세일하는거 갔다가 3개월만에 75불짜리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몸값이 있구나 아 이뻐 여기서 음 이렇게 수그리고 있던거 잘랐는데 새끼친거 어디갔지? 어디갔지? 잘라가지고 새끼쳤던 것도 있는데 어 여태생이 이렇다 여그추보라 누웠니? 왜 누워? 여그추 고구마 고구마 꿈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 비와 밤새 비와가지고 강풍에 비오고 다 꿈뚝 막 떨어지고 수그리고 궁금한게 어이구 이거 이거 호주향기비 어이구 무거워라 이렇게 꽃봉우리가 많은데 수그렸어 어이구 어이구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그추보라 너도 너도 무사하고 무사하고 아이고 그래도 강풍에 넘어간건 없으니 물이 이렇게 커이라도 아이고 아이고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안엉기거나 됐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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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완전히 주웅 쳐져가지고 이것도 물 먹어가지고 주웅 쳐져가지고 아이고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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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라 어? 차를 폈네 카라의 계절도 갔나보다 했더니 아쉬워서 나왔구나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그래서 블랙베리가 이렇게 꽃을 올려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다 블랙베리 오리만하게 요거 두 손마디 마리만하게 꽃을 많이 올려요 이거 스곡도 나온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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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익어갑니다 커피도 통통하게 익어가네 비오는데 오 엔젤트럼펜 완전히 왜 이렇게 비오고 막 춥냐 노란 엔젤 저거는 하얗게 해서 살귿빛으로 요거는 노란 엔젤 이렇게 커요 오이 커터커터커터커터커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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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는 여전히 늦잠을 부리는구나 핑크는 여전히 늦잠을 부려요 오 좋아 아 좋다 근데 비가 끝나면은 또 자카란드 꽃도 필거에요 보라색 하늘이 다 보라케 만든다니까 엔젤트럼펜 좋아 좋아 오늘은 니가 여왕이다 즐거운 하루 바이 아유 추워 이따 들어놓고 나서 들어가야돼 어우 다 손 시려 정말 뭔 일이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어쩌라 오늘 자유인데 저 문을 열고 나가야되는데 어 아 자유의 첫날 방콕하겠어요 비와요 비 빠이